자, 한판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순서는 응답하라 한판승부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진중권 작가, 김성애 소장 두 분에게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릴 건데요. 먼저 진 작가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4482번님. 작가님, 독일에서 현 독일 정부를 전복하고 의회를 공격할 계획을 세운 극우단체 인물 25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독일 내에 쿠데타 계획을 세운 극우단체가 있었다는 게 놀라운데 작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소식을 듣고 들어갔더니 그렇게 크게 다뤄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상한 애들이 걸린 거다라고 했고. 프린트 로이스라는 사람인데 하이닉 13세라나? 독일의 선제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제후의 후손인가 봐요. 이 사람 생각이 뭐였냐면 1918년 1차 대전 때문에 독일에서 재정이 무너졌잖아요. 이 민주주의 체제를 용납 못한다는 거죠. 옛날로 돌려야 된다? 그러려면 그걸 뭘 해야 되냐? 군사적 수단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독일의 분데스페어죠. 독일군. 거기서 공수부대 대장인가?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아마 무력을 담당했나 봐요. 그래서 무기도 좀 덜어 발견되고 이랬고 이 사람들은 폭력으로 전복을 했던 사람이고요. 25명인데 그중에서 22명이 조직원이고 3명이 지지자고 거기 보면 오스트리아 사람, 이탈리아 사람도 같이 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의 발표에 따르면 사실은 이런 사람이 한 건이 아니다. 여러 개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아니다 하더라도 독일에서는 헌법청이라는 게 있거든. 헌법소청이 있어가지고 늘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적발을 해가지고 경찰관이 3천 명이 해서 3천 명 동원해가지고 다 급습을 했고 그다음에 증거물이 한 150개, 그중에 무기도 섞여 있는데 이런 게 발견이 되고 사람이 구속되고도 이랬는데 보니까 어떤 거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예요. 이게 원래 우리 거였는데 원래 이 나라가. 이 민주주의가 잘못된 거다. 이걸 뒤엎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그래가지고 그 나름대로는 거기서는 또 이렇게 셀럽인가 봐요. 이런 사람이 이번에 딱 걸린 건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의 상당 부분 특정한 인구 집단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할 수 있고 또 이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경찰하고 군대 쪽으로 손을 뻗쳤다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본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된다. 이게 지금 독일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김성애 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3717번님. 소장님, 윤 대통령이 15일 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민 패널 100명이 참석해 직접 질문하는 시간도 있다는데요. 국민 패널로 어떤 분들이 오실지 궁금하네요. 소장님은 기대가 되시나요? 이런 질문이네요. 소통의 방법을 여러 가지 다양화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어 스태핑,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을 무슨 우리가 순발력 테스트로 뽑는 게 아닌데 딱 나온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거 묻는 거 하나. 그다음에 자료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정제된 국가 지도자로서 우리 국가는 이렇게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암기력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라고 하면 각 부처의 장관들과 대통령실의 관계자들과 같이 나오셔서 필요한 답변들 나눠서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남은 4년 동안 정부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지의 비전을 침착하게 잘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너무 까다롭게 굴고 질문이 꼭 애들이어야 된다 이런 데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국민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통의 시도를 하는 건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통이 된다는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상민 장관 회임 이런 걸 딱 보면 이분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하네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이 우리랑 똑같은 상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사실 소통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막혀 있는데 지금 이런 걸 해가지고 보여주기 쇼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국민 상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그날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지 또 저희도 한번 기대해보죠. 자 우리 문자 당첨되신 두 분께는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응답하라 한판승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